안녕하세요. 파트 7번째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입니다. 그래도 제가 맡은 과목 중에는 제일 많이 출제되는 나이고요. 회당 한 두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될 거고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우선은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케이스 설계하기인데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요. 그리고 구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얘네를 테스트해야 됩니다. 요구사항이 정확히 맞는지 오류는 없는지를 테스트하게 되는데 그때 테스트하기 위한 자료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성적 처리를 한다 그러면 성적 데이터를 준비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테스트 케이스 설계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하기는 어플리케이션을 단위 모듈로 설계를 하고 걔네를 통합을 하고 제대로 연계가 되는지를 보는 것을 통합 테스트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능 개선하기는 이렇게 통합까지 다 끝났는데 얘네가 제대로 된 성능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능은 성능을 튜닝하는 단계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테스트 기법에는 크게 우리가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화이트박스 기법하고 블랙박스 기법 이렇게 보고요. 얘네들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기도 했고 또 출제가 될 것이고 과거에도 중요시 여겨졌던 아이니까 꼭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테스트 종류 중에서 입력 자료에 초점을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검사하는 방법이고 입력 조건이 타당한 입력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의 개수를 균등하게 나눈대요. 균등하게 나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름에 답이 있어. 뭐야 동치분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동치분할 테스트. 이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료를 준비할 때 성적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90점을 기준으로 해서 합격 불합격을 나타낸다 그러면 90점을 기준으로 해서 90점 넘는 애들 100개 안 되는 애들 100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검은 상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A가 들어갔을 때 제대로 C가 나오는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지만 확인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동치분할 검사, 경계값 분석, 원인효과 그래프, 오류예측검사, 비교검사 이렇게 총 5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애들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동치분할 검사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계값 분석, 원인효과 그래프, 그 다음에 오류예측, 비교검사에 대한 내용들 교재를 보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 검증 기준 4가지라고 했는데요. 화이트박스는 블랙박스랑 다르게 어때요? 안에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분기가 되는지,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 등등등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모두 다 모든 흐름을 볼 수 있는 아이를 우리가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뭐가 있을까? 우선은 문장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분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분기나 조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네들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박스는 안에서 구문이 모두 다 수행이 됐는지 모든 분기가 수행이 됐는지, 조건이 모두 다 수행이 됐는지 분기하고 조건 둘 다 모두 다 우리가 수행이 됐는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애들 각각, 여기서 4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저라면 시험 문제를 낸다면 여기 하고요. 이렇게 하고 화이트박스 테스트 검증 기준에서 소스 코드 구문이 한 번 이상 수행되는 것을 검증하는 기준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이 설명하는 테스트 검사 기법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톰 맥케이브가 제안한 대표적인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이고요. 테스트 케이스 설계자가 절차적 설계에 논리적 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한다. 측정 결과는 실행 경로에, 아, 실행 경로를 하는구나. 이게 경로 추적하는 거군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 기초 경로 검사가 되겠네요. 기초 경로 검사. 이런 류의 문제 좋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 보기 중에 동적 테스트 기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기법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적, 동적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동적 테스트 기법 안에서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실행해 보는 거고요. 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보고 얘네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죠? 이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동적 테스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행한다. 정적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얘네를 감사한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동적 테스트에는 이렇게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있고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들이 쭉 있고요.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종류가 쭉 있어요.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 어떤 것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고 정적 테스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감사. 보통 우리가 감사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워크스크루는 우리가 이제 문서를 검토하는 건데 회의 전에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코드 테스트는 코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검토하는 단계를 우리가 정적 테스트라고 한다. 자 그러면 동적 테스트 기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바운더리 베일류 테스트. 이게 경계값 분석이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동적인 것이 되겠네요. 다이나믹. 인스펙션은 감사하니까 얘는 정적인 애가 되겠고요. 코즈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뭐예요? 원인 결과 그래프라고 이야기하죠. 얘도 다이나믹이고 컨트롤 플로우 얘도 다이나믹이 되겠네요. 그리고 컬로드 테스팅 이거 우리 앞에서 상관 모델링 하면서 봤었죠. 여기서도 얘네들을 우리가 모두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스루우 얘는 이제 스태틱이 되겠죠. 기초 경로 검사는 다이나믹이고 브랜치 커버리지 테스트. 브랜치 분기니까요. 얘도 실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다이나믹이고 컨디션 커버리지 상태 커버리지 테스트라고 해서 얘네도 이제 상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고요. 코스 테스트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코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분석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제 정적 테스트가 되겠죠. 데이터 플로우 자료의 흐름을 보니까 얘도 D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답이 되는 애는 인스펙션과 워크스루와 코드 테스트 이렇게 되겠다. 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요구사항에 충분하고 완벽하게 만족했는지 확인하는 밸리데이션 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수행하는지 보는 검증의 단계가 있다. 확인과 검증의 목표 대상 관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목표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확인이라고 한 것과 버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시거나 결제할 때 결제 확인 버튼을 딱 누르는 거죠. 완전 승인하는 거야. 그치?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만들었나 정확하게 수행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느냐 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검토하다, 흐름을 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제품을 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잘 만들고 있느냐 얘 같은 경우는 잘 만들었냐 시제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ING가 되고요. 얘는 ED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중에서 같은 테스트 케이스를 지속해서 반복하여 추가 결함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그랬어요. 살충대 패러독스죠. 이거는 필기시험에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파레토 법칙도 필기시험에 나왔었죠. 다음 설명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8대 20 법칙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체 오류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80%는 전체 시스템의 20%에서 일어나는 오류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전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고 얘가 오류예요. 그래서 오류의 80% 이 정도 되는 애들은 이 정도 되는 애들은 실제 이 시스템에 발생하는 오류의 80%에 해당한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긴 얘가 들어가지고 전체 이렇게 회원이 있을 때 이 중에 여기가 한 20%가 되는데 이 중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결국은 전체의 80%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함 집중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분류 중에서 테스트 기반에 따른 것 테스트 기반이라는 거 우선은 첫 번째 명세 기반이 있었죠. 명세 기반 그 다음에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구조 기반 그리고 경험 기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명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문서화를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구조 기반은 내부의 구조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경험을 실제로 실행을 해서 얘네가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분류에서 정적 테스트하고 동적 테스트 방식이 존재한다. 정적 테스트와 동적 테스트 방식 간단하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정적 테스트는 코드를 보거나 어떤 문서를 보는 거예요. 직접 실행하지 않고 우리가 테스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적 테스트는 실제 얘네 프로그램 소스를 실행을 해서 해당하는 것들이 다 실행이 되는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보는 것을 우리 동적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에서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서수령이 좋은 게 점수 맞기가 좋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기법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제품 내부 요소들의 명세서에 따라서 수행되고 충분히 실행되는가를 보장하기 위한 검사이다. 그리고 얘는 모듈 안에 작동을 직접 관찰한다. 끝났네요. 뭘까요? 네,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되겠네요. 내부 구조를 보고 있는 거죠. 아래의 경우에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기법은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자료를 입력해도 오류 처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또 정상적인 자료를 입력해도 요구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있는 거네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경계값을 입력했을 경우 요구된 출력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한 게 뭐냐? 구조가 아니라 입력과 출력만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네, 블랙박스 테스트가 되겠죠.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동치분할 검사라고 하는 게 있었죠. 동치분할. 반반 준비한다. 분할. 그 다음에 경계값 분석이에요. 경계값 분석은 우리가 80점을 합격으로 했을 때 80점을 기준으로 해서 79.9.999 이런 데이터와 81.111111, 80.1111 이런 데이터들. 경계값에 가까운 애들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얘기가 경계값 분석이 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우리 원인효과 그래프. 그치. 원인과 그거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래프. 그래픽 그래프. 그 다음에 비교검사가 있었네요. 비교검사. 그리고 오류예측. 이런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왜 글씨가 이렇게 사선으로 써지는지 모르겠어요. 글씨도 못 쓰는데. 자,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의 초기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된 입력값, 실행 조건, 기대 결과로 구성된 테스트 항목의 명세서를 이용하는 명세 기반 테스트 설계 산출물이다. 명세 기반 산출물이래요. 자, 미리 설계하면 테스트 효율성을 높이고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리소스를 줄일 수가 있고 시스템 설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여기에서 내가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하기 위한 데이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네요. 우리가 테스트를 위한 준비된 입력해야 될 값들. 그리고 조건 값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테스트 케이스라고 이야기한다. 테스트 케이스인데, 그죠? 씨가 빠졌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명세서 이름은 무엇인가?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이다. 끝났네요. 테스트 시나리오. 시나리오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니까 한글로. 네. 테스트 시나리오. 이렇게 되겠죠.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셨죠?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 드라마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 이런 것처럼 절차적으로 뭔가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테스트 시나리오다. 다음 테스트 오라클의 특징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게 뭐죠? 참 거짓, 트랜포스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의 명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리스에서 오라클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한테 야, 부채도사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참 거짓을 물어보는 그런 것을 우리 오라클이라고 이야기하고 테스트 오라클의 특징 중에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오라클의 방식이 총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수학적 기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비교, 커버리지 측정 등 자동화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얘는 뭐 당연히 자동화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산이 가능하니까 얘는 수학적, 수학적 표현, 수학적 기법 뭐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적용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제한이 돼 있다. 제한된 검증.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 개를 다 쓰라는 말은 안 나올 거고요. 뭐 이렇게 각각 쓰는 문제들. 이렇게 현재 시험 문제에서 뭐 다 쓰시오.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고 주고 어떤 문제 하나. 이렇게 단답형으로 쓰는 문제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개발 단계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분류 중에 V모델이다. 이게 중요해요.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요구사항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인수 테스트에서 확인하는 거죠. 뭐죠? 요구사항은 누가 줘요? 고객이 주죠. 인수는 누가 해요? 고객이 하죠. 그래서 고객이 직접 테스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만들었느냐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 또 이제 기능 명세 분석, 여기에서는 시스템 테스트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실제로 시스템에 얘가 적재가 되느냐를 보는 거고 설계에 대한 것에서는 우리가 뭘 보는 거죠? 설계에서는 바로 얘가 제대로 통합이 됐느냐 우리가 단위, 여기는 이제 뭐였어요? 제일 밑에부터 봐야 돼. 단위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테스트가 잘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단위 테스트한 각각 모듈들이 통합이 잘 되느냐 그리고 통합된 것이 시스템이 잘 실행이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고객이 원하는 것이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V모델은 시험 문제에 아직 안 나왔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출제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이 설명하는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련 용어를 쓰시오 그랬어요. 정적 테스트의 한 방법이다. 계획된 개발자 검토 회의, 비공식적 기술 검토 회의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동료 검토의 한 단계로 볼 수 있다. 코드를 작성한 프로그래머가 5명 내외의 프로그래머 또는 테스터 그룹의 격식을 갖춰서 발표한다. 검토자들은 검토를 하기 전 코드를 보고 분석하여 질문사항과 답변을 미리 작성해 둔다. 이게 중요한 거네요. 실제 회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다. 검토자 그룹에 적어도 한 명의 선임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게 좋다. 발표자는 코드 한 주씩 또는 함수 단위로 읽어나가고 해당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 검토자들은 의무 사항을 언제든지 질의해서 동료 검토보다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검토 준비와 규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발표자는 검토 결과를 작성하고 발견된 버그에 대한 처리 계획을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행 시간은 짧고 참여자 수도 소규모다. 그랬는데요. 얘는 뭐예요? 워크스루죠. 워크스루. 워크스루는 여기는 정확하게 고려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난이도가 좀 높은 형태의 문제인데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개발자가 실제 개발한 애가 해당하는 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 회의에 들어가는 애들이 얘네를 여기 보시면 실제로 회의 전에 얘네를 검토하기 전에 다 실행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간단히 정리를 해요. 그리고 회의에 입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워크스루입니다. 이런 애는 출제되면 너무 좋겠다. 어플리케이션 성능이란 사용자의 요구 기능을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최소한 자원을 사용해서 얼마나 빨리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유관 또는 독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 어플리케이션 성능 지표에 대한 설명에서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그랬어요. 우선은 어플리케이션이 주어진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래요. 그게 뭐 처리량이 되겠네요. 처리량.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드로우풋 이렇게 되겠나요? 드로우풋 되나요? 스펠링이 약간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처리량입니다. 얼마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에 대한 것.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단답형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수준으로 보면 이렇게 3개 다 쓸 얘기는 안 나오고 사용자 입력이 끝난 후에 어플리케이션의 응답 출력이 게시될 때까지의 시간이래요. 시간. 응답 시간이래요. 이건 뭐예요? 영어로? 리스폰스 타임이네요. 이거는 스펠링 알아. 리스폰스 쓰냐? 예스? 타임. 응답 시간이라고 쓰셔도 되고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써도 되는 겁니다. 자, 경과 시간에 대한 거 보시고 어플리케이션 트랜싱션 처리하는 동안에 CPU는 사용량이래요. 이건 CPU나 메모리 이런 거는 자원이죠. 그래서 얘는 리소스 유제이지. 그래서 자원 사용 유제 되겠네요. 얘네들도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은 이 중에 하나 이렇게 출제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문제가. 처리량을 쓰시오. 아니면 응답 시간을 쓰시오.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 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 테스트를 끝내고 나서 얘네를 통합한다고 그랬죠.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페이스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인터페이스 구현 부분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통합 구현하고도 연결이 되고 인터페이스 구현하고도 구현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자, 결함의 심각도별 5가지 분류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가 뭐였냐면 우리 치명적이다. 그래서 크리티컬한 치명적 이런 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요 결함. 메이저 결함이라고 하는 주요 결함이 있었고 그리고 보통 다음에는 가벼운 다음에는 단순 이렇게 순서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얘네들을 다 쓰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순서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자, 결함 관리 도구 중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간단하고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쥐라나 레드마인 아사나 만티스과 같은 버그 추적 도구와 완벽한 통합을 지원하는 도구는 좀 어렵긴 한데 얘는 테스트 컬렙입니다. 통합 도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결함 추적 절차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활동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잠깐 달아놨는데 뒤에도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결함 장부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등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결함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좀 해줘야 되겠죠. 중요한 건지 아닌 건지 그런 다음에 이 결함을 해결할 사람을 김대리나 아니면 강대리나 이런 사람들한테 할당을 해주겠죠. 그리고 결함을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함 조치를 보류합니다. 보류한다는 게 이제 안 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결함을 수정한 다음에 얘네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류 상태에서 우리가 조치한 것이 모두 해결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결함을 해제하게 되겠죠. 그럼 결함 추적 절차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얘네는 등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함 등록 장부에 등록을 해놓고 얘네를 검토하고 할당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함 조치를 보류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얘가 해결됐으면 그때 해제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회기 테스트의 유형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테스트 커버리지 향상 및 완전성 향상이 가능하다. 테스트 비용이 고가이고 사전 테스트 데이터가 데이터 준비가 필요하다. 금융 대 고객 업무 등의 고위험 시스템에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기 테스트 유형에는 얘네들도 좀 중요한데 리테스트 올이라고 하는 애와 셀렉티브하고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요. 이름 그 자체로 리테스트 올이에요. 모두 다 테스트하는 거고 얘는 골라서 하는 거고요. 얘는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테스트 커버리지 향상 및 완전성 향상이 가능하고 테스트 비용이 이 중에 제일 많이 든데요. 얘는 리테스트 올이 되겠네요. 데이터 전부를 재사용하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다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테스트 커버리지 향상 완전성 향상 가능하고 얘는 영향 범위를 결정을 해서 일부만 하는 거고 얘는 핵심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도 위험도 테스트 수행 범위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뭐 이러한 아이들이 있다. 한번 정리해 봐 주시고요. 자 위에 문제가 잘못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우리 뭐였어요? 테스트 방식에 따른 테스트 도구를 쓰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방식에 따른 거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각각의 모듈들이 상위 모듈 그리고 하위 모듈로 이렇게 분기가 되면서 구성이 되는데 얘네를 통합해 나가는 거죠. 통합하는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여기서 상향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래에서 위로 갈 때 위 상위에 있는 컨트롤되는 어떤 모듈들 즉 얘네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뭐죠? 운전수죠.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상향식에서는 우리가 드라이버를 쓴다. 그리고 반대로 하향식으로 내려갈 때 이 밑에 있는 얘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죠. 얘가 구축이 안 돼 있으면 뭔가 대체 아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나무라는 의미의 스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얘네들은 좀 중요하니까 정리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방식 중에도 빅뱅 테스트와 상향식, 하향식 이런 아이들을 교재에 통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테스트 도구 중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테스트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문서에 저장하고 실행하는 방식이래요. 아, 그리고 다양한 테스트 데이터를 같은 테스트 케이스로 반복해서 실행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준비하고 하는 거죠. 얘를 데이터 주도 접근 방식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코드 커버리즈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모든 개별 조건식의 트램포스트 조합 중에서 테스트에 의해 실행된 조합을 측정하고 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개별 조건식의 조합을 실행해야 하죠. 그치? 우리가 우선은 구문 커버리즈라고 하는 애는 어떤 문서 내, 코드 안에 있는 모든 코드를 한 번씩 다 실행을 하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건 커버리즈와 결정 커버리즈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건은 결정 포인트 내에 개별 조건식에 대해서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if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서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 뭐 이런 조건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 커버리즈는 이 조건이 지금 보면은 여기에 하나 두 개의 세트가 있죠. 그래서 각각 이 조건에 대한 것을 다 했느냐 A, B 두 개를 다 했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이 조건 커버리즈가 되고요. 결정 커버리즈 또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분기 커버리즈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디시전 커버리즈 분기 커버리즈 다 답이 되고 얘가 아마 시험 문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개가 모두 다 처리가 돼서 실제로 얘네가 분기가 돼서 정상적인 처리와 True에 해당하는 부분 True에 해당하는 부분과 False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기가 잘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아셨죠? 조건은 여기에 다수의 조건이 있을 경우에 각각의 조건들을 모두 테스트했느냐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정 커버리즈는 여기에 있는 조건 이걸 하나를 세트로 보고 얘가 정상적으로 분기가 Prime, False가 잘 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개별 조건식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조건 커버리즈가 되겠죠. 시험은 아마 결정 커버리즈가 나왔었을 거예요. 자, 다음에 큰 규모의 시스템을 분해해서 기능을 계층적으로 구조하고 단순하게 추상화한 문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이거 뭐 단위 기능 명세서네요. 명세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테스트 커버리즈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테스트 대상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기능을 테스트한대요. 얘는 기능 기반 테스트네요. 기능 기반 테스트 커버 리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두 번째 장까지 끝났고요. 이어서 우리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성능 개선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좀 향상시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제예요. 다음은 결함 추적 순서를 나타낸 그림이다. 빈칸에 알맞는 추적 단계를 쓰시오.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자, 제일 먼저 우리 뭐로 하나요? 네, 결함 등록 그 다음에 결함 검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결함을 누구가 할지 할 땅에 여기가 해당하게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ISO-IC9126 품질 요구사항의 기능성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의 품질 내용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테스터는 개발자가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테스트를 수행한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테스트를 하고요. 결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재확인을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테스트하는 거니까 결함 재확인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정상적인 프로그램과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차이리래요. 아,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프로그램의 실제 실행 결과를 개발 명세서에 정의된 예상 결과 비교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발견이 된대요. 아, 발견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뭔가 결함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결함 또는 환경 조건에 의한 시스템에 부적절한 처리가 발생할 때나 장애 발생 시 시스템이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았대요. 동작하지 말아야 하는데 동작하였대요. 뭔가 잘못된 거네. 그죠? 그럼 이건 보통 우리가 실패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죠? 실패 또는 장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장애 발생의 기타 원인으로는 환경적인 조건 방사, 자기장 물리적 오염 하드웨어 조건을 변경시켜서 소프트웨어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보통은 큰 그림으로 장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실패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테스트하는 중 새로운 코드 변경이 기존 기능에 부작용이 없어야 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회기 테스트 유형 중에서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회기 테스트 기법 중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기존에 축적된 테스트 케이스 및 데이터 전부를 재사용하는 방법 아, 이거 좀 전에 나왔던 거네요. 그래서 테스트 커버리지 향상 및 완전성 향상 고가의 테스트 장비 이게 뭐예요? 리테스트 올 이 되겠네요. 통합 테스트 수행 방법 중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그랬어요. 우선은 테스트 드라이버하고 스톱이 있어요. 아, 이걸 만들어서 쓰고 수행 방법은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큰 모듈을 초기에 통합한다. 수행 순서는 위험도가 중요도고 장점은 결함 격리가 쉽고 위험성이 높은 결함을 초기에 발견할 수가 있고 단점은 테스트 시간이 과다하게 사용이 된다. 그랬죠. 어, 우리가 이제 크게 뭐가 있었어요. 테스트 수행 방법 중에는 상향식, 하향식 그 다음에 빅뱅 이렇게 있었는데 드라이버하고 스톱을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서 쓴 데요. 두 개를 혼합해서 백본이네요. 네. 이거 구분하셔야 되겠죠. 드라이버는 뭐였어요? 상향식으로 올라갈 때 컨트롤하는 모듈이 없을 때 쓰는 거고 스톱은 하향식으로 사용을 할 때 하위 모듈 별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단위 기능을 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대체할 때 쓰는 것이다. 테스트를 위해 보조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모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통합 검사 방법 중에서 상, 하향식 테스트 방식을 테스트 드라이버와 테스트 스톱 기준으로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좀 전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상향식 이법에서는 우리가 뭘 쓴다고 그랬어요? 드라이버를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향식 테스트를 하는데 상위에 드라이버 역할을 하는 제어 역할을 하는 모듈이 상위 모듈이 아직 구축이 안 된 거예요.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얘네를 임시로 드라이버라고 하는 가상의 모듈을 만들어 놓고 얘네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하향식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해 나가는데 하위에 해당하는 단위 모듈이 아직 구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걔를 대용하기 위한 단위 모듈을 뭐라고 한다? 스톱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소프트웨어 컴퍼넌트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하거나 프로그램의 입력을 받아들이거나 빠진 컴퍼넌트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실행 결과와 예상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동원된 소프트웨어 도구를 우리 뭐라고 해요? 테스트 하네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는 하네스 테스트 하네스 여러분들 하네스가 뭐죠? 멍멍이들 이게 목줄을 보통 하네스라고 이야기하죠. 테스트를 관리하기 위한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테스트 커버리지 종류 중에서 테스트 대상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기능을 모수로 한대요. 이거 앞에서 나왔던 문제랑 똑같네. 이거는 나중에 삭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능 기반 기능 기반 커버리지가 되겠죠. 커버리지 소스코드 최적화 유형 중에서 느슨한 결합이래요. 결합을 좀 줄여주는 거네요. 그럼 뭐예요? 클래스 간의 의존성을 늦춰주기 위한 그래서 클래스 간 의존성을 늦추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느슨하게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슨하게 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이용을 한다.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이용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단계별 테스트 자동화 도구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는 도구를 쓰시오. 그랬어요. 테스트 자동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선은 쭉 나머지는 봐주시고 코딩 표준이나 런타임 오류 이런 것이고 얘는 실제로 시뮬레이션 한대요. 그래서 아 얘는 정적 도구가 되고 얘는 실행을 하니까 네 동적 도구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된다. 자 다음이 설명하는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련 용어를 쓰시오. 그랬어요. 소프트웨어 요구 설계 원시 코드 등의 저작자 외에 다른 전문가 또는 팀이 검사한대요. 아 다른 전문가 팀이 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이거? 인스펙션이네요. 네. 감사한다고 그러죠. 인스펙션 또는 감사 우리 회사 같은 데 보면 감사부가 따로 있죠. 그래서 회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해당하는 문제들을 파헤쳐 나가죠.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개선 과정 중에서 소스 코드 최적화 단계 중에서 클린 코드는 뭐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 또 수정 또 수정 이런 부분에서 추가 등의 코드이며 어떤 구조와 기능 코드이며 기능 추가 또 수정 등이 단순하고 명료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코드가 만약에 코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 소스 코드 최적화 유형 중에서 단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논리적으로 코드를 라인별로 구분해서 가속성을 높인다. 그랬고 개념적 유사성 높은 종속 함수로 사용한다. 호출하는 함수 앞에 호출되는 함수 뒤쪽에 배치한다. 지역변수는 각 함수 맨 처음에 선언한다. 그랬어요. 얘는 코딩 형식 준수가 되겠네요. 코딩 형식 준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결함 관리 프로세스다. 빈칸에 알맞는 단계를 쓰시오. 그랬어요. 결함 맨 처음에 있어요. 관리 계획하고 결함을 등록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수정 수정하고 그리고 결함을 재확인하고 이렇게 된다.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분류해서 정적 테스트와 동적 테스트 방식이 존재한다. 정적 테스트와 동적 방식의 차이점 뭐예요? 정적 테스트는 얘네 실제 실행하지 않고 소스 코드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본다.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 없이 소스 코드를 대상으로 코드를 대상으로 하여 초기 결함을 초기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테스트 이렇게 하면 되겠고 동적 테스트는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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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를 찾는다. 그리고 얘는 개발 전체 단계 전 단계에 수행한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